안녕하세요 신소영 작가입니다 예 부용 제 2편 이죠 이제 제가 요 열매를 이제 삿과를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요게 과정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제 요렇게 오므려 있다가 겉 껍질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깨 이제 익어가면서 겉에 깨 시드는 그런 모습이 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꽃이 8월에서 10월까지 꽃이 펴요 그리고 나서 10월부터 이제 이 삿과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에요 그래서 익어가는 과정이 있고 이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추석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시기가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장소가 그 한쪽 면에 물이 흐르고 있는 개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보니까 굉장히 습한 곳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잘 자라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꽃이 눈에 확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스테들러 칼아트를 사용해서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들러 칼아트의 녹색의 기본색이 55, 56, 57 이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이제 저는 맨 처음에 밑색을 깔을 때는 이제 연하게 까는 편이에요 그래서 56번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혼색들이 53번 뭐 5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혼색이 되구요 이제 명함 줄 때는 이제 55번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시든 시든 거는 저는 49번을 굉장히 잘 쓰는 편이에요 이 색이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색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72, 73번 뭐 76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19번도 쓰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올리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레이 쪽에 웜톤도 제가 좀 사용을 했고 그렇거든요 다음 편에 또 만나요